스타벅스는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지화와 한국화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먼저 매장의 인테리어에서부터 스타벅스의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스타벅스 매장은 한국은 물론 홍콩의 글로벌 점포 개발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오픈됩니다. 매장 공간 설계와 인테리어도 50명의 글로벌 디자인팀이 참가해서 시애틀 본사의 글로벌 표준 인테리어 설계 방식과 디자인을 접목하여 신규 매장을 인테리어를 설계합니다. 즉, 스타벅스의 매장 구성은 어느 정도는 글로벌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스타벅스를 자주 찾았던 분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낯익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스타벅스 문경세제점입니다. 세제라는 말은 원래 고개가 높고 험해서 날아가는 새도 쉬어간다 라는 의미라는 설도 있고 억새풀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고 영남의 인재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갈 때에도 꼭 선택하는 길이 문경세제였다고 하죠. 태조왕관을 비롯해 수많은 사극이 촬영된 유명한 촬영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에 스타벅스 매장을 열었습니다. 매장은 2층 한옥으로 역사적 의미를 살렸습니다. 매장 안에는 좌식 테이블을 배치해서 어르신이나 주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고객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인테리어를 반영했습니다. 매장에 앉아있으면 시골의 한 정자에 있는 듯한 착각을 졸 정도로 한국적인 디자인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벅스 400호 점인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점입니다. 이마라는 이름은 말에게 이롭다라는 뜻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원래 조선시대에 궁중의 말, 가마, 마필, 목장 등을 관장하는 관청인 사복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말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서 일제강점기에는 경기도경찰부 기마경찰대가 이 자리에 들어섰고 광복 후에는 서울시경찰기마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를 담아내고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조선왕주실록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것을 인테리어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마빌딩점을 방문해보면 스타벅스가 아닌 조선 궁궐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소공점은 석가래, 기와, 한국적인 문양이 들어간 문을 소재로 하여 한국적인 정서를 물심 풍기는 매장 중 하나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시에 들어선 경주보문노점, 경주보문호수점, 경주대릉원점, 경주터미널점도 역시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곳곳에 녹여넣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점은 제주의 전통문화에서 출입문을 의미하는 정랑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죠. 인테리어의 소품이나 디테일에도 고유의 감성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살아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매장 안에 있는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면 매장이 자리잡은 도시나 마을의 의미를 담아내어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에는 다들 현지화, 한국화를 외치지만 스타벅스는 그러한 외국계 기업 중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국의 문화와 감성을 담아내고 있는 기업일 것입니다. 각 매장별로 설계 디자인 전부터 그 지역을 탐방해서 역사와 문화를 꼼꼼하게 조사하고 이러한 특징들을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현지화, 한국화가 아니라 발로 뛰면서 조사하고 체험한 결과물이 바로 글로벌하면서도 한국적인 스타벅스의 매장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국 고객의 남다른 사랑을 받는 데에는 또 한 가지 비밀병기의 역할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원센터에서 음료 개발을 전담하는 팀입니다. 스타벅스의 음료는 미국 시애틀의 본사에서 개발되어 전세계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레시피대로 음료를 만들어 보면 한국인의 입맛에는 다소 과하게 강하고 진한 향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료 개발팀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레시피로 음료를 제조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을지 테스트합니다. 맛이나 향을 조금 가볍게 바꿔본다든가 우유 대신 두유를 넣어보기도 하고 각 재료의 양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과일을 넣은 블렌디드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테스트와 개발 과정을 거쳐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탄생한 음료가 한국 시장에 출시됩니다.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음료의 성공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여름에 출시한 망고 바나나 블렌디드 주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과일 음료는 최상품의 바나나와 망고를 섞어서 만든 것으로 20, 30대 여성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여성분들에게는 다이어트가 참 관심사죠. 이 분들에게 망고와 바나나가 들어간 가벼운 칼로리의 산뜻한 이 음료는 아침 식사로도 제격이었습니다. 이 음료가 출시된 초기에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매일 아침 바나나 재고 확보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두 번째로 꼽을 만한 음료는 체리 블라섬입니다. 이 음료는 이름처럼 체리 블라섬, 즉 벚꽃을 갈아 넣은 음료입니다. 독특한 콘셉트는 물론이고 분홍빛깔의 꽃잎 모양 첨가제가 보이는 아주 매력적인 비주얼 덕택에 고객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화장품과 같은 향이 부담스럽고 첨가제가 잘 녹지 않는다라는 고객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음료 개발팀은 포기하지 않고 개선 작업을 거듭한 끝에 인공적인 향과 단맛을 없앤 버전의 체리 블라섬을 출시했습니다. 생크림 위에 얹힌 연분홍의 꽃잎은 외관뿐만 아니라 맛 모두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고객은 폭발적인 구매로 화답했습니다. 한국적인 멋을 가미한 대표적인 음료라면 문경 오미자 피지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타벅스에서 개발된 스파클링 피지오에 문경에서 생산된 특산품 오미자청을 가미하여 만든 음료입니다. 아예 원산지를 이름에 내건 이 음료는요 출시 2개월 만에 50만 잔이 팔려나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문경 오미자 벨리 영농 조합으로부터 계약 물량 이외에 오미자를 추가로 구매할 정도였습니다. 원래는 한시적으로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맛도 좋고 고객의 반응도 뜨거웠던 문경 오미자 피지오는 이제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메인 음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경 오미자 피지오는 2016년 대한민국 베스트 신 상품전에서 농특산품 음료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농업 산업화의 성공 모델로 또한 글로컬리제이션의 모범 사례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글로컬리제이션이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즉 글로벌을 추구하면서도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간과하지 않고 둘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히트 상품 문경 오미자 피지오는 한국의 농특산물과 글로벌 스타벅스의 글로컬리제이션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상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